연합뉴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. 2024년 갑집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입니다. 2024년 갑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에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연합뉴스TV 시청자 여러분.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. 2024년 갑집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24년 갑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우리 경기도가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I hope that we all have a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 to Korea and everybody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